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지난 27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렸거든요 이때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남편과 함께 강남구 아파트, 서초구 상가, 부산 아파트, 부산 오피스텔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답변에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연배상 내 집 마련이 쉬었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됐죠 그리고 끝내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시대적 특혜를 문의봤는데 그러면 청문보고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결론이 나왔다기보다는 시의회 측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시의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 시장에 이제 의중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강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조금 더 상황을 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마디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고양이에게 생산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다 라면서 인명계획 철회를 좀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할 때 집 주택만 하면 그냥 실격이다 그게 있었죠? 그러면 김연아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이 시대적 특혜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이 돼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말뿐만 아니고요 이 다주택과 관련해서는 처분 예정이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매각하겠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매각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어쨌든 오 시장이 그냥 마음먹으면 그냥 인명 강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정책들도 이제 추진할 때 시의회와 함께 좀 협조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의견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한편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긴 시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자 찾는 데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망가님 주십시오 네 추락한 유도스타입니다 아 왕기춘 선수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 전 국가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제 확정한 건데요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들려왔다 보니까 이게 저 충격을 좀 더 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근데 이미 이 왕기춘 선수 유도회에서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5월이었는데 대한유도회에서 만장일치로 연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유도인으로서 뭔가 공식 활동을 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이제 수감생활 계속 이어가게 된 것은 물론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따면 왜 연금 주지 않습니까? 네 체육 연금도 이제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한때 그래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그때 은메달을 땄던 콘탄스타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참 어제 우리 선수가 또 도쿄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을 땄죠 네 맞습니다 100kg급 결승에 진출한 조구함 선수인데요 일본의 에런 울프 선수를 맞아서 정말 뭐 한 9분 정도 경기를 펼쳤어요 연장전까지 가는 아주 명승부를 펼쳤는데 끝내 아쉽게 졌고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쿄올림픽에서는 유도 국가대표 최고 성적이고요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이 경기 정말 멋졌고 그 경기 이후에 조구함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팔을 쫙 들어주면서 네가 승자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일본 선수 에런 울프네요 보니까 네 혼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구함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멋지게 또 한마디 했다 네 국가대표 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만나본 선수 중에 가장 강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런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스포츠 정신에 잘 맞지 않나 싶고 이 이름을 따가지고 조구함이 대한민국 유도를 구했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했다 얘기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올림픽 일정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자 양궁 개인전 16강을 비롯해서요 남자 펜싱 에페 단체 8강전도 열리고 또 황선우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50m 자유형 예선 열리거든요 황선우 선수도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늘 본인 경기력에 대해서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좀 멋진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멋진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걸로도 만족한다 나는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열심히 좀 응원하고 또 좋은 소식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50m 그래도 자유형에서는 또 좀 멋진 성장 냈으면 좋겠는데 멋진 만큼이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거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메달을 깨물면 안 되는 이유 준비했습니다 보통 금메달 따면 깨물잖아요 네 저희 여자 양궁 대표팀도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메달 깨무는 그런 세레모니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SNS에 재미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올림픽 메달은 먹을 수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라면서 깨물지 말라라고 한 건데 그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요 일본 대중들이 기부한 전자기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다? 네 아 그래요? 이게 2020 메달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건데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폐 전자기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모은 전자기기에서 금 32kg, 은 3500kg 같은 것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5천 개의 메달로 만든 것이죠 그래요? 그럼 보니까 이제 추출했다는 양이 보니까 물론 은 3500kg 그러면 거의 뭐 100분의 1인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그 금메달 보면은 굉장히 메달들 크잖아요 이게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32kg으로 안 되겠죠 근데 금메달의 순도는 1.3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인지 아닌지 치아 모양 나는지 안 나는지 굳이 깨물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SNS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메달 깨물기 세레머니를 하다가 이가 부러진 선수도 있었어요 지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인데 그때 루지 은메달리스트인 독일 데이비드 밀러 선수가 이 메달을 깨무는 신용을 하다가 실제로 이가 부러져서 응급실로 향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선수들도 뭐 메달 많이 따더라도 많이 따면 좋겠지만 깨무는 퍼포먼스는 뭐 조심해서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메달을 깨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입술을 깨문 적은 많지만 아 그렇죠 자 다음만 가녀 보십시오 네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개구리 소년 삼촌의 사망입니다 아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을 한 후에 사망을 한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또 이번 달 17일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한 뒤에 이제 사흘 만에 숨진 건데 그래요 이런 교차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평소에 기저질환도 없었고 누구보다 건강했다면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근데 그 개구리 소년 삼촌이라고 한 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안타까운 경찰관이 바로 그 개구리 소년 중에 한 명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조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등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또 영향을 줬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그 후로 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다시 비극이 좀 닥친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참담하다라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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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